이틀 중의 첫날인데 이틀 딱 완전 매진시켜버렸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투박디의 프리스타일 기업이 가는 투박디의 투박디의 박서슈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에게 박서슈가 제일 좋아. 하향 2, baldp, 먹을 밥은 없고 돌아다닐 돈도 ZERO Can't afford to get a cum roll 머리는 부푼 내 프로 에포스 원 하나 신어보는 게 꿈 형들이 물려주기 전까진 입을 얻도 없는 ghetto 매일 밤엔 외로움은 유일한 내 친구고 소고기 따윈 입에 절대 못해 In the go Yeah, 그렇게 자라왔네 앞에 캄캄해도 일단 앞을 바라봤게 Like, give me now Chuckin' up the deuces, breezy 젊은가 돈, 그게 not, whizzy 모두 손가락 세개를 멀리 위로 엘리 Now with the motherfuckin' ellis in the business Came from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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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lum Don't get a neck Ge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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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비디오 촬영이 있는 날인 데 앰비션 앨범에 앰비션이란 노래 찍고 있고 한강에 나와 있어요 차, 도끼의 차... 두대로 한강을 돌면서 촬영을 할 거예요 앰비션 그냥 방문을vantage 다행히도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그 지붕을 열고 다녀도 괜찮아요 지금의 기온은 영상 1도 정도? 신영이 감독을 보고 있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멋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요 앰비시니 여러분 일리네 데이 블로그의 감독이 바뀐 거 알고 있나요? 저의 앨범 러블라이프와 랩스타 믹스테이프와 콰이 형의 이번에 앰비션과 그리고 수많은 저희 콘서트 포스터를 만들고 도끼에 문신 문신 분신 전에 신영이 블로그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몬드가 블로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의 트위터나 이런 거 많이 팔로우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안녕 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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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시작된 1년에 외끼 수리 거부하긴 너무나 컸지 나와 도끼와 벤지 너 작은 사무실에서 큰일을 일어내 확실히 되고 있지 슬로움 더 길리네 부터 일리네 땡 난 잘 알지 꿈이 현실이 되는 느낌 지켜봐 우리가 어디까지 간지 그 자식들의 말의 뜻이 이 정도가 다인지 성공과 돈은 우리에게 맥넬이 작년인지 작년에 딱 두 배 정도를 해냈지 그럼 올해는 두 배 아닌 세 배지 모든 것은 제대로 되고 위석해 그대로 It's the history I'm making money 난 전설이 되겠지 니가 감 잡았을겠지만 It's the new it Motherfucker My time is so clear Motherfucker It's my bitch 2013 The Imperial Illinois Network Viage It's my bitch We have a love if you have no more And it's where we love We are We have a love if you have no more We are